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, 음력으로는 4월 24일 을미일이니까요 양날입니다. 어미를 기다리며 푸른 초원에서 뛰놀고 있는 그 푸른 양이 날입니다. 오행상 을미는 목극토, 즉 나무와 흙이 오는 상극의 형국입니다. 을미의 그 기운은 타고난 그 기와 능력이 그 특출나서 큰 그 제목이 되려고 좋은 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눈부신 도약을 꿈꾸는 기운입니다. 천강과 지지에서 이렇게 그 한 점의 그 물기운 없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그 땅에 뿌리를 대고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따라서 이런 날은 그 다른 날보다 수기운 즉 오행 그 물의 기운의 그 보충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하루입니다. 그런 그 실종된 그 수기운의 그 토대에서는 재물이 그 모아질 수 없습니다. 재물이 그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그 을미일진을 우리는 그 돈복이 터지는 또 행운이 넘치는 그런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족한 그 수의 기운 즉 오행 그 물의 기운을 보충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요일에서도 또 오행 금요일 즉 금요일이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날만큼은 그 맑게 흐르는 그 물을 만나시거든. 그 은빛 동전 한 개를 힘차게 그 물 속에 던져주시기 바랍니다. 은빛 동전은 또 은화의 그 상징도진이니까요. 아주 좋죠. 금전운을 그 부추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풍수 소품이 되어줍니다. 금전운이 그 집안의 그 물처럼 이어지는 그런 풍수함수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집안으로 그 오행 수기운의 보충 또 오행 그 금의 기운의 그 강화를 통해서 이런 그 개선된 환경에서 돈복을 또 크게 그 집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흐르는 그 물 속에 던져준 그 동전 때문에 또 수기운의 그 보충으로 집안으로는 또 최고의 그 돈복이 또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 병행하셔서요.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멋진 그 푸른 양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